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이 많은 연구와 함께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식이 콜레스테롤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며 고혈압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식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특정 식품을 먹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와 신경 조직 구성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체내 대사를 거쳐 비타민 D, 담즙산, 건강한 새 세포 및 호르몬 등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단 콜레스테롤 하면 저밀도 G 단백질과 고밀도 G 단백질로 구분하는데요.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은 혈관벽으로 콜레스테롤을 옮겨 동맥경화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간으로 가져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혈압과 심장 건강을 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식이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권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이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증거가 부족하면서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식이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심장협회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기 위해 포화지방을 줄이고 트렌스지방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연구와 인식이 바뀌면서 식이콜레스테롤 제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알려지면서 이 식품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고혈압과 심장병을 위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식품 식이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바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식이콜레스테롤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심장협회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높은 분이라도 계란을 완전히 멀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22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채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과 함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제, 콜린, 건강한 지방으로 인해 건강에 더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섭취량을 정하지 않고 드시라는 말은 아닌데요. 계란은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는 하지만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포함되어 있고 식이콜레스테롤은 인체에 50%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섭취와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여러 국가의 32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20년도 메타분석 연구가 있는데요.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개 정도의 적당량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또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네덜란드의 연구도 있는 만큼 건강한 식단의 한두 개의 계란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다량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품은 새우입니다. 이 역시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새우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장협회에서도 새우를 튀기거나 양념으로 조리를 하지 않는 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대부분 트렌스지방과 포화지방인데 이 새우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포화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셀레늄과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새우 100g에는 셀레늄 권장량의 5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항산화제의 역할을 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셀레늄이 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페럭시다화제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새우를 익히게 되면 붉은 빛이 도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으로 심장 건강과 암 위험을 줄여줍니다. 새우 하루 적정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100g으로 중간 크기의 새우 8마리 정도입니다. 다음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적은 양의 소고기 살코기 부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통곡물, 채소, 과일, 콩, 견과류, 그리고 적당량의 소고기 살코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매일 소고기 살코기를 30g에서 150g을 섭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과 함께 살코기 부위를 선택해 하루에 100g 미만으로 먹는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심장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입니다. 우유와 치즈, 그리고 기타 유제품을 적당하게 섭취를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이 포함된 식단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치즈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연구에 따르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포화지방과 소금이 덜 포함된 모짜렐라와 같은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대학에 연구에 따르면 치즈를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거나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성 식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특정 한 가지의 음식에 의해 발생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저지방 식단을 하는 그룹이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저지방 식품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은데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선택하는 저지방 식품이 오히려 살을 찌우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슈퍼마켓에는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와 같은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요. 실제로 대규모의 여러 연구에서 일반 우유 섭취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낮추었지만 오히려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했던 저지방 우유의 경우는 체중을 늘리고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많다고 해서 건강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단, 트랜스지방과 가공된 포화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